닭쥬 핑구이 닭쥬 핑구이 닭쥬 핑구이 기억 기억 안난다니까 다시 말할게요 저는 진짜 좋아해요 왜이래? 나 눈치 없는 애 아니잖아 피계맵으로 장거리를 하면 안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기억 안난다니까 다시 말할게요 저 누나 진짜 좋아해요 입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변태라는 생각은 안들어요 변태의 정의가 무엇입니다 시디 변태가 뭡니까 변태가 무엇입니까 개소리를 하는 시디씨 시디야 너는 여자입니까 태블리미즘을 가진 시디씨 또는 시디 왼쪽에 있습니다 개 많이 맞았고 스포게미가 있었군요 타로코브 아는 사람 있어요? 에스케이프 프롬 타로코브 네 혹시 있어요? 너무 어려워 아 어려워서 안 샀어요? 플러스 요즘 돈이 남아 좋은데 이거 이 스테이 프롬 타로코브 이거 사도 괜찮을까요? 차라리 저에게 기부를 해 주십시오 싫엉 아니 근데 이게 기부를 해 드리면은 직접 달려가 드리겠습니다 아가씨입니다 아가씨입니다 정말 수장크 같은 소리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수장크 리루스 팀 저에게 이겼죠 끝났죠 끝났죠 끝났는데 저분은 저는 초대하기 싫습니다 아 아니 잠시나간 일 안할게요 초대해 드리죠 제가 왜 이킬 일을 했어요 제가 왜 이킬 일을 했어요 제가 왜 이킬 일을 했어요 그의 킬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킬 일을 하면서 제가 그의 킬 일을 했어요 greeted 그래도